안녕하세요 박허스 입니다. 오늘은 가상악기 사용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서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상악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5가지 정도로 구분할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컴퓨터. 저희가 사용하는 가상악기는 컴퓨터 CPU에 의존해서 연산을 통해서 활용하는 악기다 보니까 컴퓨터 환경이 좀 안전하고 CPU 퍼포먼스가 좀 더 일반적인 CPU 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스크탑과 노트북이 두가지 PC 환경이 있는데 저처럼 이제 그런 현장, 라이브 현장에서 사용자라면 이렇게 랭마운트 형식으로 PC 조립을 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구요. 또는 뭐 이제 개인이 이제 집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이렇게 연주를 즐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출장을 자주 빈번하게 다니시거나 이러신 분들에게는 아마 이제 노트북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데스크탑과 노트북의 차이점은 물론 노트북도 최근에 9세대 CPU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9세대이면서 i5 정도의 CPU가 지원되는 노트북이라면은 그 노트북은 뭐 지금 이 가상 악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7세대, 8세대 정도, i5 이상의 그 다음에 256 SSD 하드, 그 다음에 8기가 이상의 램이 장착되어 있는 노트북이 아마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데스크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스크탑도 7세대에서 8세대, 물론 이제 9세대까지 CPU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라면은 CPU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요즘은 추세가 다 SSD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요즘 조립하는 컴퓨터는 옛날에 아날로그 방식의 RPM 하드라고 그러죠. 그런 RPM 하드는 안 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장 용도로만 활용하는 거지 그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램은 이제 8기가 이상 정도 돼야 됩니다. VST 호스트 같은 경우는 한번 사용자 환경에 따라 가상 악기들이 램으로 상주 메모리로 끌어올리는 용량이 있는데 8기가도 무난한데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쓰시겠다 그러면은 좀 그리고 빠른 리딩, 부팅할 때 빨리 부팅을 좀 요한다고 그러면은 한 16기가 정도를 사용하시면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그 한 몇 년 전에 사용하던 PC를 데스크탑 형식이었는데 이거를 케이스 가리를 했습니다. EU 렉 에다가 기존에 컴퓨터에 있는 메인보드 하고 뭐 이런 것들 현재 그래픽 카드는 없어요. 메인보드 상에 있는 기본 그래픽 카드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조그만 모니터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도 좋으면은 UI 인터페이스를 그래픽에서 좀 연산을 하기 때문에 CPU 부담을 좀 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도 메인보드에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 기존 메모리를 약간 좀 분할해서 쓰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손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EU로 조입하실 것이 아니라 3류 정도의 기성 제품 그래픽 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두 번째는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가장 이제 CPU 연산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얼마만큼 레이턴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키보드를 눌렀을 때 그것을 소리라는 매체로 해서 우리 귀에 전달되는 시간차를 이제 가장 짧으면 짧을수록 리얼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레이턴시 문제가 발생해 레이턴시 문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오디오 컨버터도 쓸 수 있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컴퓨터 CPU가 너무 고성능으로 변하다 보니까 굳이 오디오 카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레이턴시를 그렇게 이제 고성능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아니더라도 웬만하게 사용이 다 됩니다. 단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저가형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USB 전원 공급을 받아서 사용하는 방식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프리소노스 오디오박스 둘둘 VSL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구입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현재는 단종이 됐고요. 그런데 이 모델을 사용하면서 음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굉장히 골치를 섞인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한성 노트북을 그 당시 썼는데 그 노트북의 전원이 암페어가 딸려 가지고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음질이 열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교환해야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전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사운드가 굉장히 왜곡되고 안 좋은 그런 그렇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이제 뭐 이를테면 노트북이 충분한 그런 문제가 없고 내구성이 좋은 노트북 그 다음에 USB 전원이 아주 뭐 그런 문제에 전혀 없는 노트북이라면 큰 문제가 없다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USB 전원을 공급받는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로부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워 서플라이에서 튼튼한 전원 공급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데스크탑에서는 USB 방식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단 노트북에서 사용할 때는 USB 전원 공급에 의해서 그런 사운드 퀄리티가 변형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전원 USB 허브라는 장치를 구입하셔서 USB 유전원 허브를 사용하시면 노트북에서도 그렇게 전기 문제로 발생했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 키보드를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 휠을 이렇게 롤러 타입으로 하는 밴딩 보다는 조이스틱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롤앤드사 제품은 대부분 모두가 다 조이스틱이고 코르그 과거 버전들은 조이스틱 타입이 꽤 많죠. 야마하가 롤러 타입이죠. 롤러 타입으로 가상 악기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비브라토는 좀 좋은데 밴딩은 굉장히 비브라토하고 동시에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조이스틱 타입을 사용을 권장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일 건반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악기가 제가 사용하는 가상 악기가 76 건반까지 있으면은 이럴 때면 리얼 기타에서 리듬 같은 거 연주할 때 키 스위치에 셋업을 좀 더 많이 해서 좋긴 한데 근데 이제 거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지금 6일 건반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하단에 조이스틱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에다가 퍼포먼스 키 스위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 손가락 안에서 작은 동작에도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춘 키보드라면은 사용하신 저처럼 이렇게 다양한 연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키보드와 조이스틱이 좀 너무 거리가 멀면은 이 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간에 그 퍼포먼스를 처리해야 되는 게 좀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로랜드가 보면 대부분 가장 가깝게 이렇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깝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악기가 그냥 단조로운 연주 방식을 사용한다면 굳이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게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 가상악기의 매력은 역시 리얼, 리얼감을 최대한 살려서 연주하는 그런 악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지지 않게 좀 챙겨보는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프레이션 페달 익스프레이션 페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아나로고 신호를 인으로 받아 가지고 볼륨 익스프레이션 페달 업다운을 해서 아웃으로 해서 아나로고 신호를 아나로고 신호를 해서 이렇게 볼륨을 줄였다 내렸다 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이제 55 발란스로 해서 이제 우리 여러분의 사용하시는 키보드 미디 키보드든 아니면은 저기 신서사이저들은 보면 뒤에 보면 익스프레이션이라는 55 플러그 하나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발란스 케이블 55 플러그인데 검은 띠가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케이블이 양쪽으로 양쪽으로 그렇게 된 걸 구매하시면 됩니다. 55 플러그인데 양쪽으로 스테레오 이걸 갖고 이제 발란스 케이블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구입하셔 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익스프레이션 페달에다가 페달도 보면은 기타용이 있고 키보드용이 있어요. 근데 기타용은 보니까 구멍이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기타용은 하이 임피던스고요. 저희처럼 키보드 사용자들은 로우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안 맞으면은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키보드용 익스프레이션 페달이 있고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시그널만 들어가서 바이패싱해서 이렇게 쓰는 방식이라 임피던스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걸 쓰시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키보드도 고장 난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례는 보지 못한 거 같은데요. 저는 경험에 맞습니다. 막 볼륨이 둘쭉 날쭉 둘쭉 날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익스프레이션은 그렇게 이제 하드웨어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요. 저처럼 지금 현재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컨트롤러 방식 얘가 자체 미디 인터페이스가 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각종 버튼이 있죠. 그다음에 익스프레이션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셋업도 가능합니다. 특히 저 꾹꾹이 버튼에다가 어떤 컨트롤 넘버 값에 이를테면 컨트롤 넘버가 11번이다. 11번을 익스프레이션 밟았을 때는 밸류 값이 0에서부터 127까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지만 특정 밸류 값만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번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53번의 연상 값을 버튼을 눌러서 전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넘버도 활용하지만 컨트롤 넘버의 연상 값 그러니까 어떤 거는 미디 컨트롤러를 그냥 단지 11번을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치에 따라 어떤 악기들의 조금씩 값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것도 문제 그래서 가상악기, 색스폰 같은 경우는 칼톤이라고 그러죠. 칼톤도 0에서 127까지 굉장히 가변폭이 넓어요. 그래서 원래는 익스프레이션 페달로 하면 이 칼톤도 아주 부드럽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정말 강렬하게 이렇게 팍 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푹! 페달을 밟으면서 그런 가변형이 없어요. 지구상에는 아직 그런 게 안 나왔어요. 단지 그걸 쓰고 싶다면 익스프레이션 페달을 이용해서 두 개를 동시에 밟아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번거로워서 가장 이상적인 값을 푸 페달에다가 심어 놔서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단지 익스프레이션 페달 하나를 쓰는 거와 저렇게 이제 컨트롤러 지금은 저는 이렇게 4개짜리를 쓰지만 이 라인식스라는 회사 제품인데요. 원래 이게 키보드 리스트를 위한 페달이 아니에요. 기타를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외장 모듈처럼 이펙터가 나오는데 이펙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기하고 이제 그래서 이더넷 케이블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다른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내부에다가 미디 인터페이스 USB를 장착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점을 100번 활용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해봤더니 엄청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양한 그런 환경을 셋업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라인식스사에서 나온 제품 중에 보면 이제 상위 기종은 막 페달이 그 버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버튼이 많다는 거는 뭐 그 버튼들에서 다양한 것들을 활당해서 쓸 수 있겠죠. 뭐 송플레이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명령을 보낼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아날로그 방식을 쓸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이제 디지털화 되어 있는 미디 인터페이스 컨트롤러 방식을 포페달을 쓸 것인가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끔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VST 호스트 저는 이 VST 호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고급 사용자를 위한 워크스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서사이저는 예전에 신서사이저도 워크스테이션이라는 브랜드 그런 네임 밸류를 갖고 나오는 것들은 뭐 녹음도 하고 시퀀싱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있는 것처럼 VST 호스트도 됩니다. 최근에 나온 VST 호스트는 디지털 장비로도 그러니까 디지털 믹서 형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포르테 폰인데요. 이 회사는 아이석하게도 장점은 무료로 누구든지 쓸 수 있고요. 단점은 이제 그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제 폐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무료로 쓸 수는 있는데 이제 버그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고급 사용자라면 뭐 그런 버그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사용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VST 호스트가 그런 이제 녹음서부터 또 하나는 이제 꼭 굳이 키보드들만 사용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들 색스폰을 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다 모두가 해당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앞에 시그널 인을 받아 가지고 개인으로 해서 들어오는 시그널을 얼마만큼 개인 값으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오디오 인을 열어주면요. 기타 생소리가 들어와요. 이를테면은 기타를 연결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소리가 나겠죠.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는 우리는 외부에서 시그널로 들어오는 기타를 여는 줄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상악기를 기타를 대신하는 거예요. 원래 이 소리예요. 이 리얼 기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만져봐서 알지만 생소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를 기타 에뮬레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이제 다양한 기타의 사운드에 이펙팅 효과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효과를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효과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가상악기 VSTi를 이렇게 기타 에뮬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기타처럼 소리를 발생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기타리스트는 자기의 기타를 아내라고 신호를 받아서 에뮬레이터를 연결해 가지고 에뮬레이터를 꾹꾹이로 다 페달을 이용해 가지고 컨트롤을 하면서 연주를 할 수 있게 해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는 프리셋을 체험하면서 또 학습도 할 수 있고요. 물론 키보드 리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보드도 가상악기와 에뮬레이터를 서로 만지면서 어떤 원리로 해서 소리가 나고 발생되고 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기타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를 내는구나 라는 것을 그런 이런 가상악기를 통해서 간접 학습이 된다고 하겠죠. 그리고 폭넓은 경험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존의 기성 악기들은 그냥 음색 사운드 디자인 되어 있는 것을 일부 그냥 이펙트만 조금씩 조금씩 만져서 아니면은 뭐 물론 그 이상까지도 좀 만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거는 이제 그 기계적인 소리잖아요. 물론 얘도 기계적인 소리지만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다양하고 진보한 그런 저기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아마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가상악기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제가 좀 두서없이 많이 이렇게 지금 떠들었는데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또 가상악기를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가장 연주했을 때 나의 마음 그러니까 내 심적인 느낌을 건드려 가면서 연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설명을 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악기가 아무리 좋아 봐야 소용없는 게요. 악기가 좋으면 그 옆 그거를 그 소리를 내 청각에 완벽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천하에 좋은 악기라 그래도 그냥 그 악기를 백분 발휘할 수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숙지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가상악기를 이제 어떤 시스템에서 연주를 해야지만이 가장 이상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가 아 물론 가상악기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들을 어떤 환경을 갖춰야 하지만이 가장 이상적이고 훌륭한 연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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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